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조카분 눈썹 다 끝내고 이제 이모분 하러 왔습니다 이모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촬영을 생각하고 오셨잖아요 혹시 유튜브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촬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놓고 오셨어요 네 눈썹 여태까지 어떻게 안 하고 계셨어요? 젊었을 때는 눈썹 숱이 있어서 신경 안 썼는데요 나이 드니까 눈썹에 자꾸 빠지는 건 어떻게 해도 연해지고 눈썹 꼬리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리니까 자꾸 이런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시술했던 조카분 어머님 눈썹 봤을 때 그분이 동생이시죠? 네 눈썹이 너무 예쁘게 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이시니까 지금 눈썹이 너무 예쁘게 나셨는데 지금 나이 들면서 점점 조금 숱이 없어져서 지금 다시 하시려고 마구하고 계신 거죠? 고객님은 엠보로만 해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엠보로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네 눈썹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디자인은 일자에서 조금 올라간 듯? 만듯 하는 듯이 지금 거울 한 번 볼게요 전 눈이 나빠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보려는 거예요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지금 왼쪽이 눈썹이 약간 올라가 있어요 오른쪽은 조금 내려와 있고 눈도 왼쪽이 조금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 여기 중심부에 위치해서 딱 보면 일자 느낌이 아니고 눈썹이 약간 아치형으로 나 있어요 전체적인 윤곽이 눈썹 디자인 그대로 살려서 제가 디자인하면 되겠죠? 원장님이 예쁘게 해주세요 전 제 얼굴 한 번 볼게요 동생분도 아까 시술할 때 앞쪽에 콧망울이 조금 넓다 하셔서 제가 미간 부분에 좁히지 않았거든요 눈썹 미간 부분을 자연스럽게 많이 좁히지 않고 결도 조금 느슨하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콧망울이 이렇게 조금 있다 보면 눈썹이 너무 모여 있으면 코가 더 부각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눈썹 난 거에서 결은 살려드리지만 이 앞쪽은 그냥 은은하게 해서 뒤쪽 위주로 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독하고요 전체 한 번 볼게요 양쪽을 제가 높이를 맞췄어요 높이를 맞췄는데 원래 사람은 다 비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눈이랑 눈썹 부분이 조금 올라가 있는 거를 눈썹을 조금 맞췄거든요 이마뼈 모양이 중심점에서 봤을 때 조금 틀려서 이쪽이 조금 위쪽 부분이 나오고 여기는 아랫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삐뚤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지금 이 라인에서 맞춰놓은 게 눈썹이 상대가 맞을 때 가장 정확한 위치에 비슷하게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 디자인은 어떠세요? 조금 더 이렇게 뱃빨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눈썹 길이는 제가 일반적인 길이로 했는데 얼굴이 큰 편이 아니라서 조금 길면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또 윤곽이 약간 서구형이라서 한쪽은 그럼 약간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정면에서 볼 때는 비슷한데 긴 게 나아요? 긴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5.5 정도 원래 보통 얼굴 크신 분들이 이 정도 사이즈 들어갔는데 얼굴도 작으신데 좀 긴 걸 좋아하셔서 색소는 205원 단독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너무 МнеMercy 드라마가 Group »머미나 이빙지 » » detta 냉동찌개—« »머미나 이빙지 » 3분만 있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단정하게 잘 되셨습니다. 자, 여기. 어때요? 너무 예쁘죠? 마음에 들어요?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요. 길이는 고객님 원하시는 길이로 제가 조금 연장을 해서 제가 볼 땐 조금 긴감인데 고객님 만족하시면 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프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약간 약간 뭐가 낫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따끔했죠. 뭐가 안쪽에 바깥에 안 보이는 염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외부로 튀어나와 있으면 그건 제가 안 건들거든요. 점이나. 그런데 아주 조그만한 그게 터졌나 봐요. 아프진 않을 때. 고기가 조금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뭐가 있었나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고기가 sinful 행복해서 Solutions 미이하려 하시 spa 문을 하러 도와주세요! 안녕님. 2 come now he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